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죽는다 균형을 집행하겠다 명의롭게 너에게 죽음이란 자비를 선사해주마 넌 이미 죽어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캉캉캉 어? 안녕하십니까 이리오입니다 다시 돌아온 고춘이 칼챔 프로젝트 아 제가 좀 여러 가지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칼챔이 레넥튼 피오라 다리우스 렌가 블라디 이렐리아 아트록스 한 일곱 개 정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쉽고 강한 챔프 하나를 코어로 잡아야겠다 아무래도 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 인맥 그 중에서도 아주 빼어난 실력과 고춘이와의 친분을 자랑하는 선생님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아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위아위 아 혹시 누구시죠? 세계에서 레넥튼 제일 많이 한 금똥 왁 왁입니다 레넥튼의 왁 왁 전 시즌 탑 티어 혹시 전 전 시즌에 1,300점 전 시즌에 700점 두 시즌 연속 챌린저를 달성해온 디스 이스 김레인 남자친구 금똥 왁아꾼입니다 제가 부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악어의 맛만 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봐드리려고 선생님으로 잠깐 왔습니다 일단 사실적으로 이제 채택창에서는 이렐리아 해라 아칼리 해라 대리우스 해라 또 이러면 근데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고 곱하기를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제 생각엔 이렐리아랑 아칼리가 미분 적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챔 중에 가장 더하기와 마이너스의 포지션 쉽고 강한 악어 보시면은 레넥튼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1티어에 지금 자리 잡았고 제가 해본 결과 제일 쉽고 쎘어 칼챈이의 아마 몬스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레넥튼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알려드리면 될까요? 아 일단은 비기같은거 있나요 혹시? 또 레넥튼 장인처럼 보이는 그런 콤보가 있긴 하거든요 레넥튼 장인은 아니고 장인처럼 보이는? 아하하하 장인이라고 할수도 있죠 일단 그냥 W쓰고 움직여보세요 자 W쓰고 어 뭔가 딜레이가 있죠 개누려요 못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W쓰고 바로 써보세요 오오오오오 듣기할거 같아 아 스무스하죠 아 텐슬이 되네 이거 이제 2로 들어가서 W0 한번 써보세요 개빠르다 체감 개쩔어 와가하기 유튜브 보면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확실히 펼쳐졌습니다 조금 conductłam 근접해졌습니다 이정도면 anni인가요? 거의 당연히 된다고 할 수 있죠. 이것만 알면 W의 딜레이를 펜슬한다. 데미지는 들어가는 거죠. 데미지는 들어가죠. 아 근데 이거 개꿀팁이네. 오니? 아 실수했네. 나도 모르게 이거.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아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지금 코치 해주시잖아요. 네. 이기면 한 판당 제가 300개씩 쏘러 가겠습니다. 아 오늘 밤새도록 한 번만 해보자. 아 안돼요 이거. 세가몽님 방에 어그로 끌려고 충전해놓은 건데 마침 제가 있거든요. 남은 별풍선이.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선생님 이거 당연히 돌암 방패겠죠? 방패를 가도 되는데 지금 룬 뭐죠? 뼈 방패 철거. 오케이 그러면 그냥 돌암구만 합시다. 이제 또 여기는 일단은 어티어기도 하고. 아 마인드보소. 죽여버린다는 마인드보소.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저 진짜 못하거든요. 저를 들 고평가이시네요. 괜찮아요.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관전광이 와가기는 없어요. 디코로 보고 있어요. 어 1레벨 딜교. 평쾌하고 빠지기. 분노 오싹게 하는 게 좋죠. 와 분노대전이네 약간. 압박감 어땠어. 압박감 어땠어. 나이스. 금떡 오왕 생방송. 가끔 옵니다. 제가 거기 열혈팬이거든요 여러분들. 우결중이었는데. 진결하면 만개 그냥 장난으로 말했는데. 전 믿고 있었어요 그때 형.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랍게도. 와가기 방 열혈팬. 열한번째일 거예요 아마. 오니? 어? 가는 중 가는 중. 나 레넥톤이야. 선생님. 선생님. 오. 2. 와. 한 살만 젊었어도. 살짝 조진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까미. 아 근데 이거 문도가 너무 막고 시작했어. 아쉽다. 트린이 2킬이네. 아 오히려 좋고. 원래 키워서 먹는다. 오 쉣. 트린이 2킬이네. 300개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이 충분히 됩니다 얘네. 어? 아 어어. 잠시만. 선생님? 타월적으로 타월적으로. 큐. 큐. 쫓. 아어어어어어. 문도야. 한 번만 맞춰.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오른 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제가 못 한 거겠죠 이거? 아니죠 아니죠. 초반에 정글이 똥짓 하고 가가지고. 이게 제가 원래. 아웃복싱이건데 아웃복싱. 이게 레넥톤이 1파이트이기 때문에 좀 어렵네 역시. 오니? 어? 묵, 묵도야? 어 밑에 밑에 애들 온다. 근데 우리 팀도 있어. 우리 팀도 있어. 와! 와우 와우 바울스에 잘하네 선생님 이거 이 각을 보신거죠? 선생님 아이 당연하죠 자자자 자자 콤보 들어갑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아 잘못썼다 아아아아악 방금 반대로 쓴거 같은데? 궁 쓰고 W쓰지 않았나요? 근데 오히려 좋았어요 그때 분노 W가 들어갔구나 그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어 이게 레닝톤인가요 선생님? 캐리 지리네? 이게 또 망했을 때 또 한타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딜 지키기 아아아아 내가 전문이야 전문 그냥 무조건 분노 50 채워놓고 트린한테 박아줄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네요 이거 미리 써야겠다 아 공민 쓰고 트린한테 W 봐 오케이 됐다 자 1인분 1인분 자 이거 이모 1인분이요 오케이 아 키따라 까비 개성의 쩜프네 이거 이게 레닝톤인가? 이게 탑의 1티어 탑의 황제 레닝톤인가? 좋아 오니? 어때요 근데 느낌 한번 받잖아 소감문을 작성하자면 오른이면은 1데스 박히면 안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칼챔이라 1데스 박힘도 싸우고 싶어 싸우고 싶어 근데 오히려 근데 하다보면 또 잘 맞을 수도 있어 왕학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른쪽이 잘하죠 아 이제 잘하는 거랑 또 티어 올리는 거랑 별개니까 그건 맞지 쉔이면은 이거 전복자 들죠? 어 전복자 들었어 형 최소하게 올게? 오케이 아.. 힘들 빨리 레닝톤 좁게 해주세요 빨리 오케이 해주세요 자꾸 뭐가 올라와요 ㅋㅋㅋㅋㅎㅎ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왔어? 와 뭐라 했어 어? 아니 뭐라 안했어 뭐라 했어 빨리 말해 아 형 레이더 잘한다고 아 왜치? 오케이 진작과 동선이 뭔가 올 것 같은데 어? 어? W도 뺀다 파카들아 아 좀 이해 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코튜니 잡았다 너무 매서웠다 분노큐 x2 분노큐 나이스 이거 못 바꿨는데 W 자식아 병타자식아 2루 2루 따라가 2루 2루 따라가 쫘아 쫘쫘 자 아아아아악 아 깜비 아 이거 Q 아끼지 근데 기세는 좋았다 그치 아 좋아서 좋아서 기세를 여러분들 저 칭찬해주고 싶어 진짜 와 혹시 토하러 가니 또? 진짜 참고 있긴 해 나 토하면 안된다 어 여기 잡을꺼 같아 아 잡았다 잡았다 오? 안돼 각 보다가 2루 들어가 2루 들어갔어 아 망했네 그거 쉔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W 확보로 쓰지 않기거든 왜 이제 알려줄까? 방금 그거 봤어? 레넥톤의 강화 W가 쉔의 쉴드에 막히는 진풍경 봤어? 칸칸칸 오니 다 왔다 그렇지 깔끔 깔끔 너무 깔끔해 아 너무 깔끔해 형 이거 지누 수가 없거든? 오케이 아 궁두 궁궁 바로 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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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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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싸워 천천히 천천히 붙너킹 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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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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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드디어 봤다 GO TO THE SOL KIT 금뚝왕왕 눈가루 그리고 나 자 왔다 와가가 굉장히 강하구나 아이 당연하지 이게 쫄지 말라고 금뚝왕왕 눈가루에 이은 고춘이 어 어 문도 문도 죽여 죽여 나이스 이는 따라가 이는 따라가 이는 따라가 나이스 나이스 안 넣을게요 그렇지 카사디 킬주는 모습 싸압 아 카사디 이거 제약골 먹어가지고 개크네 이거 역시 10레벨의 네렉토는 아무도 못 막는건가 당연하지 지금 이제 전성기거든 지금 딱 아 확실히 선열이 단단하긴 하다 확실히 오니 어 여기서 싸운다 나도 잘해봐 화이팅 이즈 이즈 어 나이스 스윙 빼면서 빼면서 베인이랑 같이 싸워 베인 봐주면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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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야 근데 케이드에 이거 나 오른 케이드에인이 아니냐 근데 이거 레넬톤의 껍데기지만 안에 오른이 약간 타고있는 느낌이랄까 악어의 탈을 쓴 사냥이야 사냥이라니 반신이야 반신 어 천천히 베인 지키면서 이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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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지렸다 근데 베인 베인 지키면서 해야 돼 푸시게 자아 나이스 나이스 잘 빠졌다 W 짜아 어 뭐야 이거 설레 푸시자 어 근데 이거 베인이 살아서 이겼다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어그로 와아 좋았다 좋았다 이건 잘했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는 이즈 물면서 세 명 초시계로 버티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 마지막에 플래시리 썼으면 살았겠지만 1년만 젊었어도 썼어 근데 29세라서 당했어 이거는 1년만 젊어서 썼다 그렇지 오니? 어때 어때 칼챔의 매력에 살짝 빠져들고 있어?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칼챔의 재미를 약간 엿봤다 이즈리얼 짐승같이 물고 핑퐁하면서 초시계 점점 성장하고 있어 고춘이 29세 난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있다 야 근데 왜 렐렉트로는 나 5킬을 못하고 있지? 빨리 넘기자 2번판 5킬 이상 가보자고 아 어렵네 막판 잘해보자 화이팅 오케이 지능적인 스왑 이렐리 할 때는 스킬만 잘 싸고 빼면 되지? 이렐리야 E를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과각아 안돼 안돼 이거 E랩 돼가지고 그냥 W E에서 E에서 들어가 아 이거 왜 안됐어? 괜찮아 괜찮아 풀평 풀평하면 죽는 거였나? 아 내가 왜 AD가 왜 100이 넘냐 방금? 아니 왜 이렇게 세요 얘? 정복자 싸이면서 애 아 미안해 정복자를 안 들어봐가지고 정복자를 쳐트리면 공격력이 오르는군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EW해봐 캉캉캉 아 아 액션쾌감 오 이 쩨기 뭐 미쳤어 미쳤어 들어와 W W W 자식아 아유 자식아 이지를 상실해버렸구만 뭐야 저기 까보면 죽여버려 E, E, W 가자 샤아아아 킬 양보 잘하네 아아아아 나도 모르게 이게 킬 먹어야 되잖아 킬 먹어야 되는데 아 옳은 습관이 남아있네 어 왜 양보해 왜 사웃이야 점점 나아지고 있어 처음에는 거의 못 봐줄 정도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마이크 끼고 토하러 갔었어 아까? 오니? 죽여버려 죽여버려 안녕 디지몬 디지몬 킨 야 나 좀 먹자 어?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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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파이트 죽여 하하하하 뭐야 이건 차자잔 아니 아아 아 너무하네 아 유가씨 뭐야 나 레오나랑 지금 겨루고 있어 뭐해? 차이점 막다아아아 달다 아 달아 칼챔 유저들이 킬에 환장하는지 알겠어 13분 52초 첫킬 파아 KD 세탁 이런건가 2킬 남았어 2킬 남았어 해보자 해보자 미션 성공 해보자 애들아 한번 시원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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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킬 안돼 1킬 남았는데 어 안 끝났네 끝난다 게임 끝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으아아아 나아 완벽했다 좋았다 하하하하 미션 성공 아이 뭐 이제 하죠 오니? 과연 칼춘이 프로젝트의 배치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지 어 아니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아니 어때 근데 흥미를 참고 있어? 재미가 있는게 중요해 재미 있는데 근데 판단 인지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뭔가 한타 부분이나 아니면 2대1 왔을 때 거기서 너는 이렇게 싸워 했는데 나는 바로 뺐거든 그거는 이제 근데 한 랭턴은 50판 정도 하면은 대충 감 오거든 50판? 솔직히 근데 어떤 챔프를 하든 100판 이상은 해야 되잖아 근데 좀만 하면 잘할 것 같아 어때? 어때? 좀 유망주 같아? 토텐이 보여? 어 아까 토할 것 같긴 했는데 아니 보이긴 해 아까 한타에서 하는 거 보고 아 아까 그 이즈리어를 도룩내는 모습? 그렇게만 한다면은 다이아 4는 찍지 않을까 아 다이아는 무조건 가지 다이아는 다이아는 가지 않을까 일단은 확실히 그건 있다 롤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좀 약간 칼챔 배우고 싶은 랭턴 좋은 것 같아요 칼챔에서 제일 쉬운 편에 속하지 일단 성능이 준에 좋고 쉽고 어느 정도 탱키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피오라나 이렐리아에 비하면 비빌 수 있는 어려움이지 않나 오케이 오늘 수고했다고 오케이 고맙다잉 앞으로 렉터란드 스승님을 부를게 오케이 화이팅 뿅! 칼춘이 프로젝트 골드로 배치를 마쳤고 고춘이의 두 번째 칼챔은 또 선생님을 모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또 당인들이 많기 때문에 초점을 해가지고 그 챔프의 비기를 습득해 나가면서 칼춘이 프로젝트 과연 본캐를 앞지를 수 있을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시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 정도를 가겠습니다 안녕